만약 계속 노력해도 참나 체험이 안 될 때는 체험자와 비체험자의 눈 보이지 않는 거리 그 기간을 그냥 몰라하고 버티면 되나요? 체험자와 비체험자의 거리라는 게 뭘까요? 그냥 아무튼 몰라하세요 참나 체험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왜 못해요? 몰라하고 괜찮아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하고 지금 보세요 어떤 불만도 갖지 마세요 괜찮아 해버렸어요 지금 어떤 것에서도 불만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판단 중지 괜찮아 괜찮아 몰라 참나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나 상태 잠깐이라도 평온이 왔다면 참나 상태 계속 그 상태에 접속하세요 참나 상태가 또래 뒤질 때까지 참나 상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한다는 그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괜찮아 지금 묻지마 괜찮아 묻지마 몰라 이러고 참나를 못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참나 각성을 못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참나 각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게 참나일 리가 없어 참나를 사실 모르면서도 참나가 뭔지 모르면서도 이건 참나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참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나 그게 다 같은 거다 몰라 괜찮아 상태가 참나고 1초라도 1초라도 여러분 멍때릴 때 없으세요 멍때리는데 안 자고 있을 때 없으세요 1초라도 멍때리는데 참나 상태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특별한 건데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체험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모른다 해 놓고 이 자리가 참나 자리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이게 참나지 뭐야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깊어집니다 점점 이렇게 수용을 하고 들어가면 자꾸자꾸 맛이 깊어져요 참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상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